식사 끝 아이고 머리가 엉망이네 아주 이마에 자국도 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지금 꽃피면 달 생각하고 라는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 촬영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곳곳에서 먹는 맛있는 음식들을 좀 보여드릴까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혜리의 영국 방방곡곳 맛집 체험일지 오늘의 장소는 바로바로 마산입니다 아이고 머리가 제가 지금 촬영이 끝나서 삼봉머리 하잖아요 삼봉머리 나서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만에 이 영상이 완성되는 건 아니고 제가 촬영을 다니면서 곳곳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때마다 찍으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너무 배가 고픈데요 미리 예약을 해놨거든요 오래 걸리는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오늘 몸보신 느낌으로 아이고 고프다 오랜만 김치부터 맛있겠다 우와 우리 전도 시켰어? 아니 아직이야 전 뭐뭐 있어요? 화전 있고 김치전 있고 땡초전 조금 매운 게 있고 김치전 하나랑 화전 하나 주세요 잠시만요 음식이 많아서 지금 그럼 좀 먹겠어요 그거를 내가 조금 오늘은 김치전 하나만 해주세요 그거 보고 두 개 주세요 두 개 주세요 두 개는 뭐 해야 되나? 네 전화할 때부터 많다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얼마나 매양이 많길래 그니까 식성이 좋냐고까지 물어봤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나이가 몇 살이고 식성이 좋냐고 이게 너무 매워 이게 왜 이렇게 맵지? 이게 무슨 김치죠? 왜 이렇게 맵지? 원무김치? 밥김치? 이런 김치 아니에요 진짜 알싸다의 끝이다 아 너무 매워 우와 얘는 김치전이고요 얘는 사전 우와 진짜 맛있겠다 나 얼마 전에 김치전 3장 먹었는데 혼자 오늘도 오늘 김치전 매워 아 이거 고추가 있네 아 김치전 짱 맛있어 김치전 아 맛있어 이렇게 맛있을테로 시원했는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준비 와 진짜 대박이다 오늘의 저녁은 바로 닭백쑥입니다 진짜 맛있다 죽도 주신다고 봤는데 리뷰에? 이거 다 먹음주신데 다 먹음주신데? 다 먹음주신데? 홍시까지 잘 먹겠습니다 우와 우와 진짜 많이 끓인 것 같아 너무 맛있겠다 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네 본보신 아 백숙에 고추 청양고추 딱 먹음 싸린려 음 음 여기 집까지 얼마나 걸려요? 방금 찍어봤는데 한 4시간 정도 왕복 8시간이네 내가 운전할까?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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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하라고요? 네 기분 나쁘네 영지야 닭다리 먹어 먹었어요 먹었어? 네 개빠르네 아주 닭이 진짜 큰 것 같아 고와 국물이 되게 밍밍한데 맛있어 응 그치? 뭔가 간이 안 돼 있는데 맛있어 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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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여기 잘 찾았다 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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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왜 이렇게 안 먹어?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안 하라 맞구만? 그리고 백숙? 우리 백숙 막 둘이 둘이 심각하고 저 부럽다 저 부럽다 근데 언니는 그런가보다 이러고 있더라고 배가 안고파서 그랬구만? 괜히 걱정했네 괜히 걱정하셨죠 괜히 걱정했네 이렇게 드시는 게 맞아요 젊은데 그러니까요. 다 못 드세요, 원래? 하나 시키면 몇 명이 먹어요? 세 사람? 응, 응답. 사장님께서 괜한 걱정을 하셔가지고... 소지, 영지야. 지금 먹을 때 이렇게 살 한 점 해가지고 딱 먹으면 맛있다고. 알지? 어디 분들이세요? 갓김치 한번 볶아 먹기지. 갓김치가 왜 이렇게 얄쌈해요? 아직 많이 안 익었어. 고추냉이를 넣으신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죠. 익으면 괜찮아요, 근데? 익으면 진짜 괜찮아요. 근데 왜 먹어보러 가셨어요? 아니, 샘플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해요. 이 죽이 맛있다. 진짜 청양고추 삭 삭 해가지고. 와, 이거 진짜 맵다, 고추야. 오늘 저녁 끝. 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동이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유명한 로서의 똥밭에서 가락지 하는 씬을 찍고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하동에서 원래 제 첫 곡이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먹을까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큐서클을 여기까지 내려와서 저는 돼지갈비를 먹으러 갔습니다. 우리 아까 오면서 유튜브 제목 정했잖아요. 뭐지? 누가 똥같아서 골라도 이색이 좋다고 했어. 누구야, 안 골라는 사람이 얘기했어. 와, 지금 끝내준다. 너무 예쁘다, 교육. 너무 예쁘다. 하늘이 너무 예쁘고 오늘, 날씨 너무 좋고. 와, 하늘 색깔 봐. 와, 꼬리. 와우. 이야. 이야. 여지기는 먹겠어요? 원래 돼지갈비는 뭐랑 먹는 거예요? 땡이야. 땡이야. 물냉, 비냉. 물냉이야. 저도 물냉. 비냉 하나, 밥 하나 여기는. 밥도 드세요? 아, 그래? 아, 그럼 나 밥 하나, 비냉 하나 시켜봐. 그냥 나눠봐요. 세상에서 고기 제일 안 구워 보았을 것 같은 사람이 구워주면 고기를 먹겠습니다. 아, 고기 잘 파. 왜요? 네. 웬일? 흰이가 날 너무 띄엉띄엉기로 했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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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릇 이리와 함께 음! 뭐야? 왜 이렇게 잘 구워요? 고기를? 아유, 뜨거 음, 오우 맛있게 먹었던 오우 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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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인생을 힘내고 할까? 진짜 힘들어 보이잖아. 드라마 대본을 봤는데 첫 페이지에 글 다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저걸로 할 줄 몰랐잖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질감이 다르다거나.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그 노고를 알아줄 거야. 그럼. 이거가 나갈 때쯤이면 이미 끝났겠지. 뭐가요? 수엉파. 수엉파? 딱복. 뭐야? 너무한다 진짜. 수엉파 몰라요? 왜요? 수엉파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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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만 몰라. 우리 엄마도 하는데 수엉파는. 요즘에 제일 핫한. 그게 뭐잖아요. DP랑 수엉파. 냉면을 먹어볼게요. 갑자기. 갑자기. 왜요? 고생쟁이. 다 먹어. 다 먹어. 더 먹어. 다 먹어. 다 먹을 거야. 좋아. 갑자기? 아까 씻고 먹었고. 아니 아니. 없다고. 없는 거 보라고. 먹으려고 하는 줄 알았어? 아니야. 내 거야. 웃지마. 너무 좋아. 나랑 다이어트 챌린지 할래요? 무슨 일이 왔다. 그렇지. 혜리의 다이어트 챌린지. 대. 실패. 진짜 이제 몸이 무거워. 얼굴을 땡그레. 한 명 더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찾는다 찾는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나도. 얘기했나 내가? 내 얘기 안 했어요? 뭐요? 내가 아이스크림 먹고 또 얘기 안 했어요? 어? 안 했어? 어머. 내가 생각하고 있었거든. 무슨 대화했어? 진짜로. 나는. 복시하고 싶어. 해버릴 거야. 신경질하게 하면. 아니면. 나 소파 보고 춤배하고 싶어. 잘 주잖아요 원래. 저요? 저 진짜 못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오늘 5개. 1화부터 봐야 돼요? 꼭? 서자가 있다고. 아 그런 거 이제 오글면서 못 보겠어. 오글? 아 근데 어떻게 빼지. 스트레스 받아. 안 할래. 하지마 아이스크림 먹어. 그래. 하동 안녕. 즐거웠어요 하동. 아 왜? 웃지마. 웃지마 다시 할 거야. 네 여러분. 안녕. 하이. 오늘의 저녁은. 순두부찌개입니다. 천국장 먹을까? 아니 순두부 먹을래. 보쌈 고기. 작은 것도 하나만 주세요. 6시 50분. 척기에요 척기. 돌솥밥이 제공되는구나. 대박. 모든 음식의 돌솥밥이에요. 너무 맛있겠다. 역시 순두부는 돌솥밥이지. 약간. 마기꾼. 진짜 다 스태프들이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내가 상상한 얼굴이 있잖아. 마스크 벗으면 좀 다른 사람 같애서.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 잘 먹겠습니다. 고기꾼. 좋게. 낚지도. 약간. 한벅 느낌이야. 저거 누룽지에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다 속상해 안 속상해. 배고파. 먹으니까 더 배고파. 이걸 먹어서 밥을 먹은 거 아니야? 고기를 먹어서? 별얼리가 있나 이거 입어도 상관없어 우와 진짜 맛있겠다 세종류는 맵다 덜어먹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살짝 모락모락 물 좀 넣어주세요 물 좀 하나 넣어주세요 맛있어? 순두부? 괜찮아 고소해요 고소해요? 응 그런 것도 없네 내가 알던 순두부는 그 참기름 아니 난 맛이 없진 않은데 실험적이네 근데 이거 두부 맛있네 나 두부 원래 안 먹는데 밥 진짜 맛있어 그렇다고 아침에 봤을 때 인하쌤는 아이라인이 여기까지 근데 이래서 엄청 쫄아있었어 그런데도 다 먹고 있어 약간 감독성 있어 요런지 낙지젓으로 올려먹고 싶어 근데 이거 이렇게 있는 거 내가 한 번 정도 제가 한 번 더 먹고 싶은 거 더 먹고 싶은 거 다 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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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흘리고 식사 끝!